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혹시 반복과 지루함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지루해져요. 재미없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4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4강이 마치면 4강 별채우기뿐만 아니라 2강 3강 4강 별채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5강 넘어가면 또 2강 3강 4강 5강 별채우기 하면서 진도를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강 나갔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복과 지루함은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반복은요. 반복은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탄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토대를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반복입니다. 이게 곧 지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반복해 주십시오. 별채우기 반복하면서 진도를 나가주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반복과 지루함은 다릅니다. 자 이제 고대국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원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이제 그 2000여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바운더리 초반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린 이거를 기원후 A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대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맹왕국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고대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국가가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 이 고대국가 하면은 특징을 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왕권이 강해요. 상대적으로 연맹왕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하다라는 거. 연맹왕국은 왕권이 약했잖아요. 그죠? 고대국가는 왕권이 강하다.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데요. 율령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체계를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완비되는 시점.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드시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불교를 또 수용하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믿는 종교가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등종교 불교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아내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걸 통해서 진짜 온 백성을 그냥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왕권의 강화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는 정복활동을 통해서 나와요. 정복군주가 나옵니다. 고대국가 보면 대표적인 정복군주가 있다면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이라든지 백제의 어떤 근초공항이라든지 신라의 진흥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복군주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 당연히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어떤 율령체제 분류 통합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대국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대국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대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그 나라를 본다면 먼저 고구려를 들 수 있습니다. 고대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은 나라는 고구려고요. 2세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백제입니다. 3세기입니다. 마지막이 4세기 신라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2, 3, 4 이 순서대로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았으면 뭔가 이전에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전성기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겠죠. 자 그 전성기 시기는 언제였느냐. 가장 먼저 전성기를 꾸린 나라는요. 고대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은 나라가 전성기로 갈 줄 알았죠. 고구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구려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의 어떤 투쟁 속에서 쉽지 않아요. 어쨌건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 이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근초광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4세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바로 5세기. 바로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6세기. 바로 신라. 진흥왕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3, 4, 4, 5, 6. 2, 3, 4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은 순서. 전성기 4, 5, 6.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대국가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성기를 다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한강이라는 거예요.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그 시대의 전성기. 바로 이 한반도 만주 지역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한반도의 운명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한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전성기 지도를 보시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고대국가의 어떤 특징, 중앙 집권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게 전국이 하나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야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야는 여전히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않고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더 가야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자 이제 가장 먼저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고구려, 고대국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왠지 모르게 고구려를 얘기를 하면 가슴이 벅차. 정말 우리 역사에서 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넓은 한 4배, 5배 되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구려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만주벌판, 그 드넓은 산도 보이지 않는 그 넓은 땅에 이 철갑 기마병이 말을 타면서 그 먼지를 내뿜으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 아 그게 우리의 가슴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고구려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라면 뭐니뭐니 해도 광개토 태황이 되겠죠. 자 광개토 태황의 시대를 열게 되는 고구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고구려를 보실 때는요 도읍이 변천, 항상 고구려, 백제의 신뢰를 보실 때 도읍의 변천을 보셔야 돼요. 물론 신뢰는 변천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만 고구려, 백제는 도읍을 옮겨요. 맨 처음에 이 졸본에서 처음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죠. 그러다가 국내성으로 도읍을 한번 옮기고요. 그리고 다음 평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도읍을 두 번 옮겨요. 이건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웅진과 사비로 옮기듯이 고구려도 졸본에서 출발해서 국내성과 그리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있다. 고구려, 백제 모두 두 번씩 도읍을 옮긴다. 신뢰는 옮기지 않는다. 이거 일단 딱 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읍을 옮길 때 왜 옮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했습니다. 바로 주몽이 되겠습니다. 주몽. 자 주몽, 부여에서 탈출해 왔죠. 이때 이 부여의 왕이 금와, 금개구리. 네, 금와 왕이었습니다. 이 금와 왕의 그 아들들, 아들들이 이 주몽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주몽이 그래서 참 힘겹게 빠져나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 라는 거. 이 주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 알에서 태어났대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 그 삼국, 뭐 하여튼 이 고대의 어떤 그 건국 신화를 보면 백제의 온조만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알에서 태어났어. 대부분이. 그래서 적어도 그 나라의 영웅이 되려면 적어도 알에서 태어나야 영웅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이 태조왕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옥절을 정복하는 모습들. 요거는 이제 배우셨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초창기에요. 초창기.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고대 국가의 그 꼴, 그 틀을 잡게 되는 본격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이 고국천왕 때입니다. 이 고국천왕 때 정말 이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꼴 이런 게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왕권 강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윤령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고국천왕 때, 고구려 고국천왕 때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왕위 부자 세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왕위를 지금 부자,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다는 이유는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연맹권 같은 경우에는 왕을 군장들이 선출했잖아.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다고요. 그런데 고국천왕 때 오면 이제 내 아들을 왕위에 안치겠다. 이건 왕권이 강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국천왕 때가 되면서 고구려의 어떤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뭘 볼 수 있냐면 이 5부, 여러분들 그 고구려, 부여하고 고구려는 왜 5부족 연맹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5부족 연맹체는 부족과 부족을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연맹권 단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어요. 그런데 고국천왕 때 와서는 이 부족적 성격의 5부를 행정적 성격의 5부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경상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의 경상도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묶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적 성격의 5부에서는요. 경상도가 따로 놀았어. 전라도가 따로 놀았어. 강원도가 따로 놀았어. 다 따로 노는 거야. 이걸 느슨하게 묶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거야. 이 부족 연맹권 단계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말은 안 해요. 엄연히 대통령 아래서 지방자치제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앙집권화가 되는 특징. 이걸 고대 국가에서 갖고 있는데 이걸 고국천왕 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아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특히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재상, 을파소를 통해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 진대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춘대추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대추납. 이게 뭐냐면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 특히 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겨울을 버티잖아요. 이게 봄이 되면 곡식이 똑 떨어져요. 모자라요. 배고파요. 굶주려요.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정부에서 곡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빌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버티고 나서 가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이제 기록상 최초의 어떤 빈민구휼제도 구휼제도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 진대법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진대법이 나중에 이제 뭐 고려 태조 왕건의 흑창이라든지 또 이후에 의창이라든지 상평창이라든지 이런 역사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 고국총한테 어허 고대국가의 기틀 잡았어. 자 이제 잘 나가면 돼. 대부분이 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제까지 연맹왕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변화에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전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 지리적 특성상 중국하고 지금 맞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끊임없이 충돌해서 그 성장 과정에서 굴곡이 꽤 많아요. 참 힘든 나라예요. 고구려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바로 이제 이 동천왕 때 동천왕 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중국 소설 삼국지 이게 원래 사소설이 아니죠. 원래 원래 있었던 나라 위초고 바로 그 위초고 시대에 있었던 고구려 왕이 동천왕이에요. 실제로 이 동천왕 같은 경우에는 오나라 선건과 교류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위나라 위초고라고 했잖아요. 이 위나라가 쳐들어와요. 이때 이 위나라의 실세가 누구였냐면 조조의 뒤를 잇고 있는 사마의 왜? 바로 그런 인물들과 상대했던 고구려의 왕이 바로 이 동천왕이 됩니다. 참 이게 백성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이 위나라 엄청나게 총나라 오나라 지금 꾹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위나라의 그 관구검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겪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동천왕. 아 정말 여기서 쭉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치고 나가려다가 중국의 삼국지 때문에 중국의 삼국지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다. 하지만 아 이걸 좀 잘 잘 겪어내면서 자 다시 올라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미천왕. 이 미천왕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낙랑과 대방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서한평을 첨명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미천왕 때가 되면 비로소 한사군의 역사가 이제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억나요? 앞에서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나라가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사군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한 때가 바로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진번임둔현도와 같은 어떤 한사군이 있었는데 낙랑과 대방을 장악하게 되면서 한사군의 역사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미천왕 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한평을 점령하면서 요동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놓습니다. 이 서한평은 어디냐면요. 바로 그 압록강, 그 의주 있죠? 의주. 그 의주 건너편, 끝자락에 있는 곳이 서한평인데 여기를 장악하면 요동쪽과 연결되거든요. 바로 이 서한평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미천왕 때 보이고 있더라. 그래요. 중국의 삼국시 때문에 굉장히 위기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미천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고구려의 고대국가의 기틀 속에서 이제 전성기로 가는 듯 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전성기 4세기는 누구의 시대예요? 백제 근처왕의 시대입니다.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천왕을 거치면서 4세기 좀 잘 나갈까 했는데 4세기는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제 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백제의 걸출왕왕. 바로 근초고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 전연, 전연의 압박도 있었지만 결정적 압박은 역시 백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이 백제 근초고왕도요. 이 백제 정말 정복군주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백제 근초고왕이 이 고구려를 밀고 올라옵니다. 밀고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왕, 고국원 왕이 죽게 됩니다. 고구려 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 속에서 왕이 전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딱 한 번이 바로 근초고왕에 의해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고구려는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후에 뭐 수나라, 당나라 그 과정에서도 왕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딱 한 번 왕이 죽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백제 근초고왕 시대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는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가요. 멸망 직전까지 가는데 야 진짜 고구려는 운이 좋은가 봐. 이 멸망 직전에 정말 다시 한 번 개혁을 다지고 올라왔던 진정한 고구려의 개혁 군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군주가 바로 소수림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수림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로 그 뒤에 광개토 시대를 열었을까. 열었던 왕이 바로 이 소수림 왕이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변화예요. 뭐 어쨌건 이 소수림 왕이 모든 걸 다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왕. 이제까지의 고구려는 잊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뉴 고구려를 위해서는 뉴법. 뉴법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령. 제가 아까 고대국가의 몇 가지 요소 설명드렸잖아요. 왕권의 강화, 율령, 정복, 그 다음에 뭐 불교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율령을 도입해서 십여관등. 그러니까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 서열 있잖아요. 그런 서열들을 신하들을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왕의 어떤 권위, 왕의 어떤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 국가의 조직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율령을 도입합니다. 이제까지 고구려의 법다. 높 새로운 법에 의해서 고구려는 작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교를 도입합니다. 전진해서 불교를 도입합니다. 이 불교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여러 부족에서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는데 믿고 있는 종교가 다 달라. 이래갖고는 새로운 고구려 하나로 통일된 하나의 어떤 의식세계로 통일된 고구려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그 하나의 어떤 6고구려를 만들기 위한 의식은 무엇일까? 이건 바로 고등종교 불교다. 라고 해서 불교를 과감하게 국가 종교로 끌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소수리 왕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율령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지고 또 이 정신적으로는 이 불교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려는 게 바로 이 소수리 왕의 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그 신하들이 강력하게 이 소수리 왕의 변화, 이 개혁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면 태학. 역사상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소수리 왕의 태학이에요. 아니 태학에서 여러분들 뭘 가르치겠어요? 유학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기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충 아니겠습니까? 충? 누구한테 충? 임금한테 충? 소수리 왕한테 신하들이 충성하는 법 가르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어떤 유학적 방법을 통해가지고 신하들을 왕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소수리 왕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령, 불교, 태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광개토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의 시대. 바로 5세기.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광개토 태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는 어떤 분일까요? 자, 먼저요. 연호. 아, 이거 지금 연호 잘 나옵니다. 광개토 태왕의 연호. 영락. 뭔가,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영원히, 기쁜 모습으로. 아주 뭐 정말 잘 나왔나요. 아, 좋다. 영락. 광개토 시장의 영락. 이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북아 중심, 우리의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중국에 귀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호는 기본적으로 황제,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그래 너희들의 세계가 있어. 근데 우리들의 세계도 있고 우리가 그 중심이야. 라는 것들을 은연 중에 보여주는 자신감이에요. 연호를 썼다는 얘기. 그래서 연호를 썼던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건 이 연호를 썼던 이 영락시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연을 공격해가지고 요동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백제도 이때 엄청 공격해요. 이때 이 백제도, 이때 이 백제도 엄청 공격합니다.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한간 이북을 장악을 해요. 한간 이북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남쪽으로, 아주 전방위쪽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광개토지. 영토를 넓히 개척했던 태왕. 큰 왕 중에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인들이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를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불렀던 그 자랑스러운 이름 광개토 태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뭐 시험문제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나오겠지만 저는 광개토 태왕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막 전방위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신라에서 편지가 옵니다. 어떤 편지? SOS 도와주세요 광개토 태왕님. 이라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자 뭐였냐면요 바로 신라에 오호 외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 뇌물 마립간. 뇌물 마립간 시대.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 태왕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말 알겠어요 라고 보낸 거예요. 이때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결정을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한강 이남 쪽에 저 아래 고구려 군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크으 이야 역사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군대가 한반도 남쪽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유 고구려 군대 여러분 동북아 최강의 부대인데요. 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쿠 하면서 이 신라에서 바로 쫓겨났고요. 아 고구려 철갑 김하병 고구려 군대 대단합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신라의 경주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당시 그 외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있어요. 왜냐면 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철이에요 철. 이 철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철이 많이 나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어디 앞에 했다 김해 그 김해 쪽에 굉장히 많이 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철 같은 거 가져가려고 거기까지 외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구려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여기 이 김해 이 당시에 어떤 나라에 있으면 금관가야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마시가요. 고구려 군대가 와가지고 한 바퀴 휙 돌고 가면서 이것들 고구려 군대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금관가야의 그 힘이 빠집니다. 물론 이제 금관가야 멸망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금관가야는 신라 법풍왕 때 멸망하고요. 이때는 지금 세력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금관가야의 힘이 약화되고 그 힘을 어디서 이어받냐면 대가야가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연맹체의 중심 세력을 이동시켰던 게 바로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부대였다. 그만큼 고구려 군대는 셌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가 엄마 고맙겠어. 그죠? 이 광개토태왕의 어떤 이름이 새긴 그릇이 경주 무덤에서 나옵니다. 호우총이라는 무덤인데요. 거기서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 나와요. 호우명 그릇이 뭐냐면 이 밥그릇 같은 건데요. 모양은 곧 아래 바닥에 광개토태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니 신라 경주 무덤에 왜 광개토태왕의 이름이 나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광개토태왕의 영향력 그만큼 이 광개토태왕이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겠구나. 아유 신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광개토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 장수왕 시대로 오게 됩니다. 자, 장수왕은 왜 장수왕일까요? 네, 말 그대로 장수하셨습니다. 진짜 오래 사셨습니다. 와... 이 장수왕은요. 굉장히 외교의 달인입니다. 외교의 달인이에요. 주변국들, 중국 주변국들에게 조공 편지를 정말 많이 보내는 왕이 장수왕인데 이게 정말 의외예요. 장수왕은 여러분들 철저한 계산 속에서 보내는 겁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고구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엎드릴 땐 엎드리는 그게 형식적인 모습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된다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신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외교, 중국이 이제 남북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남쪽에도 보내고, 북쪽에도 보내고 양쪽에서 양다리 외교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서로. 그러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칩니다. 그와 같은 이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조공의 예를 갖추는 왕. 그 왕이 바로 이 장수왕이다. 여우 같은, 여우 같은. 자, 이 장수왕은요. 적극적인 남하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적극적인 남하정책. 그 도읍을 바로 평양으로. 자, 여러분들 고구려의 도읍천도. 졸본에서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죠. 이후에 국내성은 왔다가 이제 장수왕 때 평양으로. 국내성은 이제 만주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쪽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칩니다. 순서 평양 천도 다음이 바로 이 한성 천도예요. 한성 치는 거예요.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계로왕이었어요. 네, 이 계로왕이 결국 장수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수왕이 쉽게 들어와서 계로왕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백제는 허겁지겁 도읍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시험에 완전 잘 나와. 완전 잘 나와. 완전 잘 나와. 이 파트. 이 파트. 남하정책에서 평양으로 천도했어. 이후에 다 밀고 내려와가지고 한성을 점령했어. 그것 때문에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어. 와,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역학관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하. 쭉쭉쭉쭉쭉 밀고 들어가서요. 이야,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울 정도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와, 충주까지 내려왔어. 거기 고구려비가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 난리가 났지. 그래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낮의 동맹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추진할 때 이미 두려운 거야. 쫄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낮의 동맹을 맺었는데 계속해서 이 낮의 동맹을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웅진천도 한강 뺏기고 나서는요. 그냥 결혼동맹을 통해가지고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장수왕, 전성기 시대인데 이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를 정말 너무 존경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빛내기 위해서 그 광개토비를 세우게 되죠. 와, 광개토비, 장수왕 스케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 광개토비가 여러분들 높이가 거의 한 7미터에 육박해요. 네, 이게 바로 5세기 광개토비, 장수왕, 전성기 시대.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대를 지워도 된다. 왜? 이 시대 이전에 이 소수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다. 고구려 멸망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소수림에 이 변화를 거쳐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6세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6세기 이제 고구려 시대가 아니에요. 아까 4세기 백제의 시대, 5세기 고구려의 시대, 6세기 어느 나라의 시대, 신라의 시대. 자, 6세기는 이제 신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4세기, 5세기, 6세기 그 3국의 전성기를 가늠하는 가늠자는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강. 아니, 이 장수함 때는 한강을 다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항, 아버지는 지금 한강 이북이었잖아요. 한강 이북. 그죠? 충주까지 한강 이남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죠? 한강 이남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강을 다 장악한 거야. 그런데 이제 신라의 시대가 되면서 그 한강을 다시 내줘야 되는 상황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진흥왕의 빼앗긴 이 한강을 되찾겠습니다. 라고 자원에 나섰던 고굴의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수는 누굴까요? 네, 온달, 온달. 바로 그 온달이 이 고굴을 장수한 광개토태왕 때 찾았던 그 한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신라의 때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것을 되찾게 해놓으라고 나섰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온달이에요, 온달. 온달, 7세기 온달.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달 하면 떠오르는 그의 부인 누가 있습니까? 평강공주. 온달이 요시됩니다. 한강을 되찾고 결국 온달이 죽게 되죠. 한강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한강을 되찾기도 전에 아이고야, 이게 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위진 남북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 중국이 통일됐네? 수나라로 통일됐네? 크... 이렇게 강력한 하나의 중국이 되면 사실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뭐 썩 잘 버텨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분열되어 있을 때는 서로 균형 외교하면서 여기서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지금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야, 엄청나게 칩니다. 엄청나게 많이 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때 지금 여러분들 이 수나라 살수대첩의 영웅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을지문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이 을지문덕만 우리가 기억하지 마시고 이때 이 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왕 사실 수나라가 몇 차에 걸쳐서 이 고구를 치거든요. 그런데 큰 싸움이 네 번 있었어요. 사전, 사승을 거두었던 왕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이 왕이 아, 바로 영양가가 많아요. 영양가가 많아요. 예, 정말 영양가가 많아요. 사전, 사승! 영양왕이 되겠습니다. 영양왕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 공격이 너무 아팠나 봐요. 예,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수나라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 뒤를 이은 통일 왕조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이 당나라가 들어서니까 이 당나라를 또 이제 막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세우냐면 바로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두 번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당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게 천리장성이고요. 거란과의 침입 과정에서 세운 게 바로 고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저 만주 쪽에 있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내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 좀 해두세요. 특히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을 강화시켰던 인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계소문입니다. 연계소문이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죠. 이게 바로 642년입니다. 이 쿠데타를 통해서 당시 왕 영유왕을 죽이고 어우 시신을 잘라가지고 시궁창에 이렇게 조각조각대로 버렸대요. 엄청난 잔인한 모습을 통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쨌건 그 카리스만 통해가지고 이 좀 흔들리고 있는 고구려를 일단 지탱이 내는 그런 긍정적 모습은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어쨌건 그 연계소문이 바로 이 당과의 어떤 권력 과정 속에 당과의 어떤 투쟁 과정 속에서 힘을 차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당나라가 또 쳐들어왔던 거기다가 이 당나라가 여러분들 이때 쳐들어왔던 이 왕이 당태종이야. 수양제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수양제는 뭔가 좀 뻑이기 위해서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약간의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내가 볼 때 질 수밖에 없어. 고구려가 그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당태종. 엄청난 전략과 지략을 갖고 있는 중국 최고의 황제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직접 군대할 권력을 모으는 거예요. 욕은 만만치 않아요. 수양제는 허술한 데가 많은데 당태종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시성 싸움에서 우리 고구려 군대가 당태종을 물리칩니다. 와 당태종이 여러분들 도망가느라고 정말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건 팩트예요. 고구려 군대 추격을 받아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군사들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진흙탕을 건너는데 같이 건너고 이건 중국 황제의 모습이 아니야. 정말 쫓기듯 쫓기듯 그랬죠. 유언에 다시는 고구려 군대와 싸우려 하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제대로 고구려 군의 쓴맛을 받죠. 정말 대단한 고구려입니다. 정말 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의 압박을 받다 보니 결국 많이 흔들린 상태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나라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혼자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신라가 들어와. 저기요. 많이 힘드셨죠? 그거 봐요. 혼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도와드려서 고구려 무던지면요. 고구려 가져가세요. 대신 저희는 백제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잖아요. 결국 나당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왕. 이때 마지막 왕이 바로 보장왕이에요. 기억해두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은 기억해두세요.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바로 보장왕. 그래서 고주몽으로 출발했던 이 고구려의 왕. 맨 마지막 계보는 보장왕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는요. 이후에도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삼연승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삼. 삼. 연. 아. 네. 삼. 연. 승. 이렇게. 건모잠. 고연무 안승. 건모잠. 고연무 안승. 삼. 연. 승.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건모잠. 고연무 안승. 이런 이름만 나오면 아 이거 고구려 부흥운동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한 고구려 한 700여 년의 역사입니다. 고구려 시대를 마감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대를 한번 볼까요. 자 가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변환. 변환에서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환. 왜 변환 여러분들 왜 철 많이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출발하시면 되는데. 이 가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김수로. 김수로.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6개의 알이 있었다. 거기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 아이가 바로 김수로. 그러니까 이 김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5개의 알을 수출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 가야 연맹체가 구성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가. 굳이가. 근데 이 당시에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리더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노래가 들린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 삶아 먹겠다라는 노래를 부르면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하늘에서 금빛줄기 딱 상자가 나왔다. 딱 열어봤더니 알게리 들어있다. 그 알이야 김수로라는 리더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김수로. 또 이 김수로의 부인이 허황우. 허황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허황우가 또 from 인도에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상 최초의 국제결혼. 이런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가야는요. 예. 맞습니다. 여러 그 가야 연맹체. 제가 얘기했지만 고대 국가 단계로 가지 않았어요. 각각의 군장 국가 형태로 가야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였을까. 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가고 있는데 왜 가야는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소극 형태로 가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굳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로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금해 김해 이 지역인데 이 철이 이게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그런 나라거든요. 정말 이 철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그런 나라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철은요. 철을 녹여가지고 덩이세 덩이세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이런 형태거든요. 덩이세가 이런 형태인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뚝 잘라냐면 여기다가 이게 딱 달면 바로 돋게 되는 거예요. 철로 만든 돋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것도 화폐이자 무기예요. 철은 여러분들 강합니다. 그 청동과 철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 청동기세 철기세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청동처럼 부딪혔어. 칼하고. 아이고 청동 칼. 날라가요. 철은 여러분들 땅을 한번 딱 때려도 땅을 깊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도 증가될 수 있고요. 무기도 엄청 강합니다. 강해요. 단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철을 녹일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은 최첨단 하이테크라는 거예요. 이걸 가야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의 철을 얻기 위해서 특히 왜. 아 난리도 아니지. 이 최첨단 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쪽에 그냥 막 상주하면서 살다시피 해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오버하지. 이 지역이 임라일본부였다. 이 지역은 일본인들이 다스리고 있어서 신라와 백제가 조국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무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그죠. 어쨌건. 이 가야는요. 이 철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말. 말 자체를 그냥 철로 그냥 둘러낼 정도로 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 김해 대성동고분 대성동고분 한번 가보세요. 여기 저기 가야 축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금관가야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이 전기가야연맹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누구의 시대? 바로 광개토 시대. 내물마리깐 신라의 내물마리깐 도와줬어요. 라고 해서 고구려 광개토 대학이 내려와서 신라를 도와줬고 거기에 쳐들어왔던 이 왜를 끝까지 추격하는데 여기까지 이 왜를 온다고 그랬죠. 그 왜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금관가야마저 흔들흔들 거려서 결국 그 세력이 위로 올라가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더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대가야는요. 바로 5세기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는데요. 고령 지산동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을 한번 가보시면 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어쨌건 이 금관가야는요. 결국 나중에 법풍왕 때 멸망하고요. 대가야는요. 마지막 진흥왕 때 진흥왕 때 완전히 진흥왕 때 가야라는 의미가 완전히 병합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병합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 금관가야 출신으로서 김관가야 출신으로서 이제 결국 신라에 항복하고 투항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무력 김무력 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력스럽지 않습니까? 싸움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 김무력의 핏줄이죠. 그 핏줄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신라 3국 통일의 결정적 영향. 그래서 이 김씨가 어떤 김씨예요? 이 김씨가 바로 경주 김씨가 아니라 김해 김씨가 되는 겁니다. 금관가야 쪽 김해 이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 김씨였던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야 연맹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고구려와 가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참 비록 역사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처럼 재미있게 마무리 좀 하시고요. 별치옥이 앞에 2강부터 여기까지 누적해서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반복은 여러분들 단단하게 줄 겁니다. 좀 변화하세요. 소수리왕이 여러분들이 준 메시지처럼 자 다음 시간 백제화실라 살펴보도록 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 기다려주세요.